저희 그냥 이대로 앉아서 하면 되나요? 괜찮나요? 네 저 옆으로?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뒤로 아 나 말고? 아니 조금만 뒤로 그런데 내가 눌러보지 않겠다 난 난 줄 알고 지금 뒤로 앞으로 뒤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NTV 김민정 윤경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칼라칼라 한 걸 좀 입고 싶어서 딱 뽑아왔는데 역시 그러네요 우리는 초록이죠 요즘 초록에 좀 꽂혀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창 꽂혀있는 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초록초록한 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네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난 추앙하니? 당연히 나는 추앙해 나는 정말 추앙하고 정말 구며들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다 구며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 구며들고 있어요 응 자 뭐죠? 나의 해방일지? 나 해방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방일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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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오신 거예요 네 해방일지를 하루에 하나씩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 취재와 이 노트를 열심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해왔답니다 과몰입 써있네요 제가 여기다 과몰입 동그라미를 이렇게 어 그랬네요 지금 제가 과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OTT를 제가 네 개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방사수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본방이에요 그렇지 죽어버릴 것 같아 맞아 나의 해방일지를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일단 작가는 이 박혜영 작가 남자들의 인생작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일곱 번 정도를 정주행해서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요 저희 집에 계신 분 한 열 번 봤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일곱 번 정도 정말 그냥 어떤 모르는 남자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혹시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? 그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 각수를 나누고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그런 드라마를 썼던 작가죠 그래 이 작가만으로도 뭐 믿고 보는 드라마를 했는데 너무 드라마를 잘 만들잖아 미장센도 그렇고 구성과 흐름과 감독도 보니 김석영 감독이었더라구요 눈에 부시기를 만든 감독님이었던 거에요 올드미스 다이어리 조선 명탐정 영화도 만드시고 이번 주 안에가 바람을 핍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드라마들과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었더라구요 이 두 감독과 작가의 콤비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 지금 이제 한 10회 정도 완전히 가장 드라마 이 정점에 있는 회차에 있는데 맨 처음에 저쪽에 스타 분단하고 나의 해방할지가 붙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엄청 기대하고 봤었던 사람들의 코멘트들은 1,2회가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고 너무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다 맞아 안 그래도 지금 삶도 너무 어두운데 드라마까지 이렇게 어두운 걸 봐야 되나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들 1,2,3,4는 약간 선본여자 한 세 번은 만나본다는 마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1,2,3,4를 딱 보고 났더니 갑자기 잔잔한 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다야 이런 느낌처럼 그때부터 추앙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? 추앙이 딱 나오고 추앙으로 끝났어 추앙이 뭐야? 아니 나는 내가 잘못 듣고 그래서 앞으로 10초 앞으로 돌려서 듣고 10초 앞으로 돌려서 듣고 세 번을 했어 추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근데 그 한 단어로 끝났지? 어 끝 끝났어요 모두 지금 인스타에 추앙이라는 단어를 했으면 추앙을 계속 쓰면서 인생 처음 쓰는 것 같은 그 단어를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모든 스토리들이 끊어져 있는 줄 알았던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매듈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소머리를 하듯이 지금 막 엄청나게 어 피몰이 좀 나고 있어 게다가 박진감도 있어서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90회 정도에 나왔던 우리 구씨의 정체가 들켜지는 백사장이 나타나는 순간 얼마나 쫄깃쫄깃쫄깃 거기 들어가는 거 봤어? 우와 남자 인생 살 거면 그렇게 한 번 살아야 돼 진짜 찌질하게 입고 딱 들어갔는데도 모두가 어? 형님 오셨습니까?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야 저 맛에 깡패하는구나 어 왕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 정말 그래서 지금 나의 해방일즈가 TV 화장성 TV예요 5월 1주차 1위 드라마 화장성 1위 그래서 저는 4회까지는 아 요거 좀 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나를 캐리해준 단 한 명의 남자가 있어요 누구? 손석구? 손석구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본다 아 정말? 너무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지만 나는 본다 너무 너무 한 마디도 하지 말할라나? 이거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전반적인 스토리를 못 본 게 아닌가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이 손석구와 김지원의 추한 커플 때문에 지금 날려났어 미쳐버릴 거 같아요 김지원도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요 손석구가 연기하는 구씨가 사실상은 굉장히 매력적이기 어려운 1,2,3,4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려냈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 같아요 옷을 제대로 빨아입거나 스타일리시한 부분을 보여준다던가 깔끔한 느낌이 든다던가 여자에게 머필 할 수 있는 무슨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 뭐? 예